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지같은 전남친한테 복수도 하면서 동시에 불쌍한 여자 인생을 구하겠다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. 그럼 봅시다. 제목 알고보니까 내가 세컨드였어요. 아 미친 어처구니가 없네. 야 내가 이거 그냥 다 까발릴거야. 너 이제 망했다고 이 양아치같은 놈아. 원지 알고보니까 제가 두번째 여친이었는데요. 이거 본 여친한테 알리는게 맞는걸까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. 제목 그대로 제가 이 미친인간의 두번째 즉 세컨드였는데요. 정말 감쪽같이 속아가지고 지금까지 이걸 전혀 모르고 있다가 저희 조상님과 하늘의 도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알게 됐어요. 알자마자 당연히 그 자리에서 바로 헤어졌구요. 또 헤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전남친이라고 쓰겠습니다. 전남친은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는데요.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겨우 4개월 정도 됐을 뿐이지만 꽤나 설레이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즉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났구요. 그러다가 이번에 아주 우연히 이 인간에겐 저 말고 벌써 3년 넘게 만난 여친이 있다는걸 알게 됐어요. 뭐 겉으로야 아무 미련없이 바로 끝을 냈습니다마는 속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지금 엉망진창이라고 그지같다고 너무 열받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호구잡힌 것 같고 아니 그냥 짱돌로 뚝배기 확게 죽여버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는 뭐 제가 알아서 이겨내야 할 그런 문제니까 패스를 하고요.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이거에요. 저 말고 또 다른 피해자 즉 이 자식의 여친한테 이걸 알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넘어가야 하는 건지 그게 고민이 된다 이겁니다. 듣기로 그 여성분은 이제 겨우 나이가 서른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정말 짠하게도 순수한 마음으로 이 그지같은 인간을 만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제 진 그러니까 은인이죠. 진이 그 여성의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는데요. 솔직히 같은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이쁘고 똑부러져 보이고 또 열심히 사는 게 그런 것들이 얼굴에 드러난달까요? 관성은 과학이잖아요. 너무 아깝고 또 안타까움이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. 아니 그냥 이걸 보니까 더 죽여버리고 싶어 그 자식을. 그래서 이 사실을 알려서 구해줘야 하나 싶은데 이게 또 그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다가도 이거를 알게 되면 이 여자 당연히 평생 가는 마음의 상처가 될 텐데 안 그러겠어요? 솔직히 저야 고작 4개월이지만 이 사람은 3년이 넘었다고요. 왜 상처가 안 되겠어?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좀 나설 자신이 없어졌달까요? 그러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만약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내 아는 동생이었다면 나중에 원망을 듣더라도 무조건 이 미친 남자의 실체를 알리고 구해줘야지 이런 또 상반된 생각이 들고 그래요. 너무 혼란스럽습니다. 아 그리고 또 있어요. 또 한편으로는 내가 지금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찌질하게 지금 이 남자한테 고통을 주고 싶어 이러는 건가 하는 마음도 있고 그래요. 여하튼 그렇습니다. 뭐가 됐든 지금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제 3장의 조언을 듣고 싶어 이렇게 글 남겨보는 겁니다.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.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뒤에 후기 있습니다. 그리고 댓글에 훨씬 더 그지같은 놈 하나 나와요. 댓글 1번 내가 쓰니라면 이건 무조건 알려줄 겁니다. 그냥 넘어가기에 저 남자는 너무 대놓고 쓰레기잖아요. 양아치 알려주라고요 꼭. 나랑 5년 동안 사귀고 결혼 이야기 오가던 남친에게 알고 보니까 그런 내 두배인 10년을 사귀고 거기다 남친 사업 망했을 때도 무심양면으로 영혼까지 끌어모아 헌신한 여친 말 그대로 조강지처가 있었다고요.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약 3년 정도 됐던 외국인 오피스 와이프까지 있었던 그런 도라이 같은 놈이었다고. 여하튼 처음엔 10년 차 여친인 그 언니를 만나 대화를 해봤는데요. 사람 너무 예쁘고 순수하고 또 착한 사람이더라고. 그래서 쓰니처럼 이 언니 보니까 그 망아지 같은 놈 진짜 진심으로 죽이고 싶더라. 겨우는 우리 둘 다 그 놈을 뻥 차버렸는데 이 찌질한 놈이 우리 양쪽을 꼬고 가며 진심으로 사랑하는 건 너 하나뿐이라고. 일단 개소리를 시작했어요. 나중에 그 언니가 말해줘서 나중에는 그랬죠. 그 언니가 나한테 말해준 거 이거 너무 고맙다 말했고 또 시간이 지나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도 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어요. 2번 저는 세컨드가 아니고 퍼스트였습니다. 그리고 세컨드와 서든은 제 존재를 알고도 이 인간을 만난 거고 오직 한 사람 나 혼자만 이걸 모르고 있었던 거죠. 어느 날부터 그랬어. 모르는 사람이 자꾸 카톡 추가에 뜨는 거야.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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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그냥 차단하고 그런데 차단을 하면 금방 또 다른 사람들이 카톡 추가에 뜨는 게 무려 4번이었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컨이 자꾸 추가를 했던 거야. 물론 본인은 물론이고 지 친구들 계정까지 이용을 해가면서요. 여하튼 제가 계속 차단을 하니까 나중엔 추가를 하자마자 장난스럽게 병신? 이런 식으로 보내더라고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요. 그리고 하는 말이 야! 난 이 남친 대학 동기 꽁꽁꽁인데 너 나 알지? 나 걔랑 지금 바람 피우고 있거든. 그것도 알고 있니? 이러길래 이건 또 뭔 또라이야. 누가 장난치는 거야? 했는데 아니더라고요. 야! 나 얼마 전에 3시간 동안 미용실에 갔던 날 나 뭐 했을 것 같아? 네 남친이랑 잤다! 이러면서 계속 너 며칠날 뭐뭐 했지? 그날 또 나는 네 남친이랑 잤다! 등등등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참고로 네 친구 꽁꽁이도 개랑 바람 피운다. 이랄지? 얘가 써드예요. 나한테 왜 이런 걸 다 말하는 거냐라고 물었더니 처음엔 제가 너무 호구 등신이었다는 사실이 웃기기만 했는데 나중에 불쌍하더래요. 그래서 폭로를 하는 거라 합니다. 그리고 그때 왜 톡으로 병신? 크크크 이렇게 보냈는지를 알게 됐어요. 맞아요. 나는 진짜 등신이었던 거죠. 여하튼 전화 끊기 전에 이 세컨드한테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어요. 셋 모두 나를 갖고 놀았던 건 분명 분했지만 그래도 이걸 말해준 세컨드한테는 지금도 나는 고마운 마음이야. 그러니까 쓴이도 꼭 말을 해주라고요. 그 불쌍한 사람 아무것도 모르고 등신처럼 있게 만들지 말라고. 아시겠죠? 3번 저는 무조건 알릴 겁니다. 단 선택이야 그 여자 몫이겠지만요. 4번 저라면요. 그냥 모르게 익명으로 말을 해줄 것 같아요. 수사를 하는 거야. 저쪽에서 알아서 하게 냅두고요. 5번 그 여자한테 말은 해주세요. 단 3자 되면 절대 절대 하지 마세요. 이거 꼭 명심해야 됩니다. 쓰니 6번 제발 제발 말해주세요. 제발 저요. 7년 만난 전 남친새끼가 딱 저짓거리를 했는데 모르고 있다가 두 번째 여자가 DM 줘가지고 알았어요. 자기도 속았다며 같은 여자 입장에서 제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건 반드시 꼭 알려야 할 것 같다 이러면서요. 거기다 이거 뭐 확실한 빼박 증거들을 싹 다 보내주더라고. 그리고 저요. 그때나 지금이나 그 여성분 제 평생 죽을 때까지 절대 잊을 수 없는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요. 상처야. 저 새끼한테나 받는 거니까 쓰니는 그냥 꼭 말해주세요. 제발. 7번 20대 초반 그냥 연애만 하다 말 사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30대에 3년 넘게 진지하게 만났다면 이건 결혼 생각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런 말을 해줘야죠. 제 경험을 좀 써보자면 저는 당시 4년을 만난 찐이었고 1년을 속은 세컨더 쪽이 저한테 DM으로 알려줬는데요. 처음에는 진짜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아니야. 남친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. 이러면서 안 믿었어요. 왜냐면 내 앞에서 정말 사람 좋고 진짜 순수하게 오직 나 하나만 사랑하는 척 연기가 쩔었거든. 쩔었었거든. 여하튼 이래가지고 바로 헤어지지도 못했죠. 그러다 나중에 모든 걸 받아들이고 콩깍지가 벗겨지는데 걸린 시간이 3개월이야. 이 정도 시간이 걸리고 난 후에 겨우 정리를 했다고. 그렇게 했더니 울고불고 매달리고 쇼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니 어쩌다 하루 한 번 만난 거면 진짜 그지 같고 쓰레기 같아도 실수겠거니 아니 지가 그렇게 밀어붙일 수라도 있겠죠. 아니 1년 동안 두 명 만난 게 무슨 실수야. 장난해? 딱 이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고 오만장이 다 떨어지더라고. 바로 끝냈죠. 지금은 정말 좋은 사람 만나고 있는데요. 늘 생각해요. 그때 그 세컨드가 내 인생 구해준 거라고. 그런 그지 같은 놈이랑 결혼 생각도 했었거든 내가. 어우 미쳤지. 아찔하다 정말. 추가. 일부러 시간 내서 소중한 답변들 써주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. 댓글들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읽어봤는데요. 말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 아니 압도적이네요. 예. 그래서 저도 그냥 그 당사자한테 이 모든 걸 다 알려주려고 합니다. 고민 많이 했는데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. 아 그리고 어떤 분이 댓글에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전 남친이 저를 이상한 여자로 몰아갈까 싶어 망설였던 것도 분명 있고요. 사실이죠. 그리고 또 어쨌든 다 큰 어른들인데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도 있었고 또 그저 이런 알량한 복수나 하겠다고 그러다가 그 불똥이 괜히 엉뚱한 사람에게 튀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고 이런 고민을 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인간이 먼저 저한테 접근한 증거도 차고 넘치고 또 상처를 주는 메신저는 어쩔 수 없이 제가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책임은 전 남친이니까 제 마음의 부담은 좀 내려놓고 생각을 살짝 정리한 후에 그 여성한테 모든 걸 알려주는 연락을 할 거예요. 너는 끝났어 이 자식아.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. 행복한 한 주 보내세요. 그럼 안녕. 댓글 1반 말을 했을 때의 장점 1. 일단 내 화가 풀린다. 2. 멀쩡한 불쌍한 여자 인생을 구한다. 그리고 말을 안 했을 때의 단점 1. 내 화가 아예 하나도 안 풀린다. 2. 멀쩡한 여자 인생도 같이 망한다. 끌 끌 끌 끌 끌 끌. 2번. 그래요. 이건 알리는 게 맞죠. 그런데 괜히 쓴이가 누군지 정확히 밝히지는 말고 조용히 인스타 부계장 파가지고 살짝 알려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걸 알려주잖아요. 내가 상대방이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. 은인이죠 은인. 3번. 그런데 이 새끼 이거 힘도 좋구만. 아니 30대 후반이라면서 두 명이나? 아니 그 나이를 처먹고 그러고 싶나 진짜? 끌 끌 끌 끌 끌. 야. 참. 할 말이 없네. 할 말이 없어. 아무튼 저라면은 알려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알려줄 거를 넘어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물론 그 일 때문에 좀 귀찮아지는 일도 있을 거라 봅니다마는 내 가슴 찢은 놈 잘 사는 꼴을 못 보거든 내가. 감사합니다.